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 바이든을 지지한 미국 흑인들 난리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흑인들이 조 바이든을 지지한 미국 흑인들이 조 바이든이 자기네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흑인들이 주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바이든을 공격하겠다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도 조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아닌데 미국의 좌파들과 미국 흑인들이 멍청하게도 조 바이든이 마치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자기네들의 의견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 바이든의 백악관을 공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더 블레이전 뉴스가 11월 20일 현지시간으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흑인운동 창립자 바이든에게 경찰의 강제진화 포기, 교도소 폐기법안에 서명하라며 바이든이 만약 부정을 하면 우리는 바이든을 공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흑인들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흑인들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흑인운동, 다시 말하면 미국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을 벌인 운동의 핵심,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BLM이라고 하는 운동의 본질은 쉽게 말해서 흑인운동도 소중하다는 것은 좋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중국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으며 흑인들의 무차별한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벌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과 8월, 9월에 연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딱 들고 우리는 폭도들과 좌파폭도들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폭도 세력이다. 그러면서 미국 경찰들에게 폭동으로 대처하고 폭도들을 사정없이 체포해서 법에 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당에 어찌되었든 조 바이든을 지지한 미국 흑인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아직 미 상원, 하원에서 대통령 인증도 안 나온 이 마당에 이 흑인들이, 조 바이든을 지지한 흑인들이 대놓고 바이든에게 요구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정신 나아간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더 블레이즈는 지금 현재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이 운동의 창립자가 조 바이든이 경찰 강력 진압 포기 및 교도소 폐기와 같은 급진적 좌파 입법을 강력하게 조 바이든이 제정해야 한다며 부정할 시 우리들은 조 바이든을 공격하겠다고 말했다며 패트리스 컬러스 블랙 운동 창립자는 7월에 이미 미시간의 민주당 위원들과 미국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극좌파 법안인 승법이라고 하는, 승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승법을 발표를 했다 이미 아직 이 법안은 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는 법안에서 경찰과 교도소 폐지, 흑인 생명, 흑인 생명 총격 경찰, 정신형 선거, 마약 단속국, 출입국 관리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출입국 관리소의 해체, 정신 나아갔죠. 또한 이 승법이라고 하는 극좌파들의 숨을 쉴 수 없다라는 이 법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며 국경, 봉쇄, 폐지, 난민, 입국, 허용 등 여러가지 법안들을 담겨있는 이 법안을 조 바이든이 강력히 통과시켜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패트리스 컬러스 흑인운동의 창립자가 이야기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에게 이번 2020 미국 대선의 모든 흑인들은 모든 흑인들이래, 조 바이든을 찍었으며 미국 흑인들이 아니었으면 조 바이든은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미국의 흑인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귀려야 한다며 미친년 같은 미친년 달래 캐는 소리 같은 걸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칭 그는 잘 연습된 마르크스주의라고 칭한다며 패트리스 컬러스는 바이든에게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떠돌이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컬러스는 바이든에게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후 국민적 시민권법안인 호흡법, 승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100일 후부터 바이든에 대한 투쟁에 돌입하겠다. 미친년들이죠. 여기서 죄송하지만 미친년들이죠.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흑인 미국인에 대한 배상제한위원회를 만들 것 마약전쟁, 매춘가의 범죄, 경찰의 폭력을 포함하여 강력체포, 공권력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랄 발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승법은 예측치한 인정, 인식기술, 드론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슬림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고 또 혹은 전자, 팔찌도 없애고 그에 대한 모니터도 없애고 한마디로 이 법안은 모든 경찰, 학교, 자원 담당관님, 무장, 보안을 학교에서 제거하는 것이며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승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다? 자파주의 전, 급진 자파주의, 사회주의자들의 반혁명적 법안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블라이전 뉴스는 2020년 대선에 대한 질문에 컬러스는 바이든은 우리 흑인들이 위대한 미국의 분수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뭔 개설이라는 거예요? 뭔 개설이라는 겁니까? 이 미국의 분수령, 조 바이든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자기네들이다. 자기네들이다. 그걸 잊지 말라며 흑인, 특히 흑인 여성들이 미국을 구했다. 디트로이드,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유권자들이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 엄청 뛰었다. 조 바이든의 성공은 우리 흑인 유권자들이 흑인 여성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흑인들이 미국 초창기를 세우는데도 큰 역할을 했듯이 지랄하고 있죠, 지랄하고 있듯이 이번에도 우리 흑인들이 해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제고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흑인들이 조 바이든의 백악관을 향해 공격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방송 중에 욕해서 죄송하지만 저 흑인 운동을 만든 여자가 조 바이든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반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승법이라는 것을 100일 이후에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조 바이든을 향해서 우리는 투쟁을 불사하겠다.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미친놈들, 미친년들, 지랄하고 있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